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빠 언제까지 잘생길거에요? 아 정말 지금 재워 형 어떻게 재울까? 아니 재워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재워 빨리 나 자고싶지 푹 재우주세요 푹 재우 내가 저 친구 가끔 잘 재우는데 어 나 좀 재울 줄 아는데 호랑이 파워 호랑이 파워 예예 호랑이 파워 예예 뭐라 아아 으 어아 시간 이거 뭘 해? 아 MAX 거야 뭐야이야 아이 I'm so tired I'm so tired kevin 그렇지 다시 네 그렇지 race 4 이건 무슨거 아니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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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예민해지는것 같아 도겸아 제발 아냐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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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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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가 요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아니 아니야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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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겠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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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와 진짜 크다 와 잘 먹겠다 음계를 틀리진 않았어요 따라락 가는 거지 삑사리가 왜 자리가 없잖아 저희도 이제 무대에다가 삑사리 삑사리는 안 났는데? 삑사리는 안 났는데? 음계를 와닿았고 나 안 웃겼어 나 안 웃었어 우플렛은 게 나는 이거 나의 의견을 말한 건데 네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웃겨 안 틀렸지 않았는데 아까 안 틀렸는데 아 안생네 아 이제 얼음 모양이야? 진짜 얼음이야 난 차감을 모르는 남자 이이티누 그만하겠지 제발 제발 열심히 살 테니까 그만하고 싶어 balances 윽 yah já 참아 오케이 반죽 끝 끝이지? 안2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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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틀렸어 안 틀렸어 넌 왜 웃어 일단 어지러워 울고 있잖아 지금은 야 웃지 말고 울어 기다려 다초톡에다가 올렸거든요 바로 저 장면이야 힘줄이 너무 나오는데 아 진짜 했네요 그럼요 하죠 되게 예민해지는 거 같아 도겸아 제발 저희도 이제 무대할다가 삑사리 형이 힘줄을 하는데 삑사리는 안 나왔는데 음계를 와닿았대 나 안 웃었어 나 안 웃었어 욕불렛게 나는 이거 나의 의견을 말한 건데 너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우리가 너무 즐거워서 웃겨 너가 웃지 말라며 너 나한테 정석하지 말라면서 나 때리면서 정석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 그때는 기분 상했는데 둘이 있고 찾아오지 마 둘이 쳐다보시마 quit 노린 sp değil d d d 동경대금! 승관하나! 승관! 호시 넷!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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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동경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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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원호우면 딱 최악인데.. 최군데.. 원호.. 여기.. 아 진짜! 아니 왜 굳이.. 아 왜.. 야 내려가도 되는 거야? 너 결정적인 때 실수할 거 같단 말이야! 야 이거 여기서 막히면 안 돼! 먹자 이거는.. 진짜 했어? 인정? 인정이.. 인정! 아.. 나 너무 뿌듯해.. 나 진짜 너무 뿌듯하다.. 그럼 이제 만편에 한 번 더 해봐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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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민재야 하자! 아 이기면 전화! 이기면 전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빨리 뛰어갈 수 없는.. 가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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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갔다 와야 재밌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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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야 된다! 끝에 있는 벽뿌 붙이고 와! 진짜 갔어! 진짜 갔다고! 안 보여!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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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끝이야! 약간 세븐틴 같은 거지.. 우린 13명이 있지만.. 그렇지.. 하나의 팀이잖아.. 그렇지.. 이 세상은 크고.. 하지만 이 하나의 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난 이게 한가득이야 생각해.. 온다 온다 끝내라.. 온다 온다 끝내라..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절대 못해.. 아.. 이거는 스토리테린지.. 고맙다 호시야.. 내가 우선.. 내가 먼저 걸릴게..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어.. 움직였어 이리 와..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아.. 도망갔네.. 아.. 어떻게 못 잡았다.. 아.. 아쉽다.. 끝났어.. 어린 시절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혹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 쪽에 설명서 없어요?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와 솔직히 벽 한 통 너무 크다.. 정의자.. 아니라고요? 정의자.. 정의자.. 저희도 이제 무대 알다가 픽사리로 이제.. 픽사리는 안 나왔는데.. 음계를 와닿았고.. 나 안 웃었어.. 나 그냥 하나씩 하면 되잖아.. 어 맞아 맞아.. 너가 웃지 말라며.. 니 나한테 정직하지 말라면서.. 나 때리면서 정직하지 말라 했어.. 나 걱정해.. 그냥 사했는데.. 뒤에 또 차가워지마.. 뒤에 차가웠어.. 와.. 완벽해.. 우와.. 이거 뭐야? 가득 채우기가 있었어요? 난 이게 가득처럼 보여.. 나도 가득처럼 보여.. 이게 나의 가득이야.. 그치? 응..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 정의자처럼 이 자금금을 믿고 내 마음을 한가득 채웠어.. 난 이게 한가득이라고 생각해.. 달렸으니까.. 막 그냥 믿고 달렸어.. 못먹어도 생각해.. 넌 안돼.. 해도 난 된다 생각하고 달렸어..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 세븐틴이.. 별만한 장을 찾는 가수로 됐다고.. 약간 세븐틴이 같은 거지..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의 팀이잖아.. 이 세상은 크고.. 하지만 이 하나의 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난 이게 한가득이라고 생각해.. 안 되죠? 아니.. 나는 미안해.. 나는 이거 할게.. 나는 이거 할게.. Yeah man.. 아니 소윤이 닫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때리기 때문에.. 어.. 역시.. 닫힌 게 없어가지고.. 내가 못 때렸어.. 나 안에.. 성공? 오케이.. 아 나 미션 간단하네.. 희철 씨는 이제 웃어도 되나? 아 나 원래 웃는 상이여가지고.. 안 되네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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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mis기. 야 미 père. 이뤄야지. 이렇게 미끄러워요 잠시만요 이제? 아니...' 어 니 침이 여기 구멍으로 새로 나와서 그래서 환율이 높아. 한번 닦아 그러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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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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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분 잘생겼어요 아 우리의 부호 아 우리의 부호 아 우리의 부호 행복하다고 하다가 안주었으면 아니라 믿어버린 거야 땡기 시작 불러순아 맞았어요 아 우리의 부호 아 우리의 부호 아 우리의 부호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색종이를 살펴보면 위쪽은 이렇게 종이비를 붙어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시끄러워 야 정족 정족 아 영이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시끄러워야돼 우린 지금 That's very nutritious And it will heal our hearts From all the heart patterns Uh oh What the Why does chicken yell your heart What